어제 올린 400명 구독자 기념 나눔은 오늘 24시로 마감하려 합니다. 저는 제가 공개되는 것만 걱정했지 그분도 저를 만나면 그분도 공개되네요. 그래서 아마도 댓글을 안 쓰시는 것 같고 받으러 나오는 게 아무래도 서울이 아닌 사람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이걸 부산에서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부산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서울, 경기 전철역에 도착하기 쉬운 사람이 2500만의 도시니까 더 쉬울 것 같아서 여기 350만의 부산 도시보다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. 접근성이 아무래도 서울이 더 가깝고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일단은 오늘 24시 되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얘를 포장하려 합니다.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24시까지 또 한 명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요. 물론 아 댓글 한 명도 안 쓰시네요. 사실 모자 외에는 아무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. 물론 이 스킨답서스 누구나 다 갖고 있나보죠. 스킨답서스 키우기 너무 쉬워요. 이거는 본체는 원래 행잉 화분인 화분에 있던 거고 그걸 잘라서 키웠던 거라서 이게 삽목하고 삽목해서 심고 한 지 이제 1년이 약간 안 됐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너무 잘 키우는지 얘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은지 이거 무려 거의 150에 가까이 됐습니다. 147인가 그랬더라고요. 제일 긴 길이는 그런데 이 가지 모두 7가지고요. 저는 뭘 할 때마다 4개는 왠지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4개 심을 심지 않으려 하는데 물론 가끔 4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심긴 합니다.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포장해서 단 한 명도 없으면 제가 사무실에서 키우고요. 일단 저는 저요 저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엄청 실망이 큽니다. 어쨌든 제 마음은 400명 구독자 지금은 474명? 엄청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. 감사합니다.